서울 방송고등학교는 서울의 유일방송전문특상화고등학교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재양... 아뇨아뇨 이런거 말고 좀 더 스페셜한거 없나요? 스페셜하다는건 뭐지? 음... 좀 더 방송고답게? 좋아 좀 더 방송고답게 자 시작하자고 이 서울 브로드캐스팅 하이스쿨은 자네의 꿈과 재능을 끌어올려 진짜 나를 세상에 선보이지 최고의 시설과 교육의 앞장서, 학생의 주인이 되어 활동, 시너지 폭발, 존재감 뿜뿜 이건 서방고만의 스케일과 대체 불가능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빅픽체스 서방고만의 최고의 기자지는 자네들의 꿈을 넉넉하게 품기엔 충분하다네 그리고 하나 더, 세계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방송 특성화고 방송고와 방송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방송고만의 비전이 있지 오, 이건 좀 멋진데요? 가지 각 세계 과마다 배우는 최고의 퀄리티의 전공과목은 자네들의 포텐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니 촬영, 음향, 조명, 연기, 춤 오직 방송고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학교는 자네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니 이게 끝이 아니라네 방송부, 학교경, 해시택, 그런필름, 포텐, 엔조이틀, 셔터, 힙합프 등등 수많은 자네가 선택할 수 있는 상설 동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어, 잠시만 저기 누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신 28에 1에 2 자, 이 모든 걸 드릴 주인공은 바로 자네들이라니 설마 이런 서울방송고등학교를 놓칠 셈인가? 방송고 다음이란 역시 클래스가 다르지 자, 이제 자네들의 차례인 것 같군 자네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어 자네의 넘치는 꿈과 재능을 이곳에서 세상에 널리 펼쳐보시게나 하하하하하하 자네의 넘치는 꿈과 재능을